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주 의원 당적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해 가지고 두 번 당선되고 그다음에 한 번이죠. 한 번 당선되고 그다음에 국민의 심으로 들어와 가지고 의원 생활을 위해 재선 의원이죠. 이 은주 씨가 이제 아마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아마 옮길 모양입니다. 보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고민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걸 봐 가지고 거의 이제 옮기는 것이 기정사실화 된 것 같거든요. 이렇게 논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찰자 입장에서 이야기하지만 본인은 고민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은주 씨가 워낙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은주 씨의 당적 변경과 관련된 그런 보도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네요. 그런데 그 댓글들이 대부분 옹호하는 댓글이 거의 없습니다. 이 내용이 윤석열 저격 이 은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 복당 권유받았다. 이 은주 씨가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은주 전 의원은 당적을 그동안 많이 바꿨죠.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그다음에 또 바른미래당 그렇게 이제 여러 번 바꿨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제 이게 1월 18일 기사거든요. 이 은주 국민의힘 탈당 검찰당이 된 여당 탄핵대의 새누리당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바로 1월 18일 날 탈당 기사에 이어 가지고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을 탈당한 문재인 저격수 이 은주에게 이재명 민주당 복당 직접 권유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다수가 이제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직접 전화를 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 복당을 권유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통합당 영입 인사로 정치에 입문을 시작한 이 은주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19대 민주당에 지냈네요. 20대 의원을 지냈으나 친문주류의 반달에서 탈당한 이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의 입당 절차만 남겨놓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오늘 보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은주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 친명 의원들과 만나서 복당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무튼 간에 본인이 이제 탈당해서 이제 복당을 하는 걸로 그렇게 나온 모양입니다. 이 은주 전 의원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 입지가 거의 없어졌으니까 없어졌으니까 어쨌든 정치인이 8년간 그렇게 그냥 기회를 못 잡는 것은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은주 의원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가 가지고 공천을 받아서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또 당선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어디를 나오든지 간에 아주 이제 오지나 흠지가 아니면은 그런데 이제 사람들 생각은 좀 비판적이죠. 왜 그런가 하니까 이 김현무라 님이 냥긴 글을 보니까 266명이니까 단신 기사치고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은주 전 의원의 그런 탈당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입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돌고 돌아서 다시 더불어무선당으로 기어 들어간다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646명이 찬성하고 5명이 이제 반대했으니까 이 은주 전 의원 입장에서도 이렇게 시중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반대되는 당을 가는 거지 않습니까 철새는 계절 따라 다닌다고 철새 지만 이분은 검찰당은 싫고 무선당은 좋군요. 자기 생각 이념 사상이 정리가 안 된 사람이 아무 말이나 무한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 이렇게 댓글도 200 몇 십 명이 남겼지만 그게 찬반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은주 전 의원의 그런 탈당과 더불어민주당 그런 입당에 대해서 반대되는 그런 시각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두둔한 의도는 전혀 없고 기본적으로 이 은주 전 의원은 국민의힘의 그런 입지가 완전히 상실되어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굉장히 도맡아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정치인으로 입신하려면 무소속보다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나오는 것이 이렇게 유리하니까 그렇게 의사결정을 아마 내릴 것 같네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또 망각이 있으니까 잊어버리겠지만 평생 이제 이렇게 이당 저당 이렇게 다닌 것으로 그렇게 오명이 아마 이번에 한 번 더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이 은주 의원도 영도 출마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이제 공천이 굉장히 미뤄져 가지고 부산 남구을에서 나왔죠. 부산 남구을에서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2016년 부산 남구을 하고 2020년 4.15 총선 부산 남구을의 차익값 그래프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거든요. 왼쪽이 2016년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2020년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은 전국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은주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일이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후보와 함께 이동시킨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 차익값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났던 아주 전형적인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한 이런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은주 후보가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낙선자가 된 거죠. 억울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은주 의원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던 130여 명의 미래통합당 후보 가운데 가장 제1번으로 투표함을 까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막판에 이 은주 의원이 선거무효소송을 포기하면서 부산시장 후보로 이렇게 본인이 뜻을 두면서 이제 그냥 유야무야가 돼버렸던 거죠. 이게 이제 부산 남구월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뭐 99.99%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으로 이 은주 후보가 탈락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박재우 후보의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소하고 이 은주 후보의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소를 받아 가지고 분석해 보면 그러면 이제 조작값을 찾아낼 수 있죠. 오늘 여기서는 인용 안 했는데 한 대개 한 25%나 이렇게 조작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작값을 가지고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소를 다 진짜로 복원한 다음에 진짜 차이값 후보별 진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왼쪽은 선관위가 발표된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에 바탕을 둔 차이값이고 거기서 찾아낸 조작값을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복원한 다음에 구한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를 보면 소위 사전투표를 조작한 그런 경우하고 제2화 전문가가 추정한 사전투표를 수정한 조작되지 않는 상태의 차이값이 아주 크게 다르죠. 이렇게 이름들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더불어민주당으로 옮기면 이렇게 조작당에서 낙선한 경우는 없을 테니까 이렇게 조작하는 것이 거의 지금 수정되지 않는 상태로 4월 10일 총선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굉장히 제가 걱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 문제를 거론하고 국민의힘의 분발을 촉구하고 대통령이 여러분들 공정선거 당부 말씀이라도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현주 후보는 비난을 무릅쓰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서 적당한 지역구를 선택해가지고 아마 출마를 할 그런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하고 2020년도 4.15 총선 부산남구월에서 이현주 의원은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으로 억울하게 낙선자가 됐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적불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2경찰서입니다.